형님들 이거 보이시죠? 김기두 사장님, 김기두 사장님 옵션을 이렇게 많이 넣어갖고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랍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랍식이 있어요 겨울에는 우레탄창이 좋죠 여기를 또 들여다보면 가구도 조금 색깔이 틀려요 꾸며놓으니까 별거 없네 꾸며놓으니까 별거 없어 엄청 좋을 것 같더만은 역시 꾸며놓으면 별거 없어요 triggered 차량을 가르쳐주세요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께요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께요 여기 보이시죠 690만원에 원래 팔을려고 0927 이거 어떤 손님이 계속 이 차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못줬어요 왜 못줬냐면요 이 지랄 대신 이게 찢개차가 방통이 걸린 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이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차를 그래서 수리를 보냈더니 보험사에서 수리가 불가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시설물 다 물어주고 보험처리로 그러니까 문짝도 문짝도 안 열리네 그 내용은 그거 보시면은 전자레인지랑 냉장고랑 무시동이랑 저 뭐 밧데리 테레비 이런 게 다 달려있어요 달려있는 상태에서 내용물에 대한 걸 보험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캠핑카니까 보험처리를 다 받았어요 생각지 않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짝파는 거 보다 보험료가 더 나왔어 버테리는 300A가 들어가있고요 하여튼 이런 거 다 뜯어서 옮겨야 됩니다 이 차를 팔아서 100만원 남는 거보다 150만원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땡 잡았습니다 차를 그냥 팔았으면 100만원 남는데 보험처리 하니까 250만원이 더 남은 거예요 어쨌거나 사고는 유감을 표합니다 차고라는 거는 폐차를 보내야 될 거 같아요 자 아 이스타나 여기 있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요 야 아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어요 이게 뭔가 했어요 전쟁난 줄 알았어요 여기다가 화목난로 설치했더니 세상에 여기서 그 무슨 국물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대기 온도라고 그랬죠 밖에 온도하고 연통 온도하고 안 맞으니까 무슨 국물 같은 게 생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해놨더니 이지랄되시오 그래가지고 새차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어요 이거 미치겠다 이스타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DPF가 있냐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기 달렸습니다 이게 DPF예요 이게 없는 차들은 만약에 구매를 하시려고 그러면 사면 안 됩니다 얘는 서울 경기 부산까지도 그냥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등급은 5등급인데 DPF가 달려있는 차는 운행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irene 이스타나에 대해서는, 청소기ure, 이건 좀 잠시, 무슨 말씀이신지 downloads, 어떤 교 bowl 이전 준비PA vendetta 사정이 만약에 검색해 그릇c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